안했다는 썩스케이지 원래는 뭐 해달라 그랬지 3억 2피 있다고? 3억 2피 없잖아 지금 10억 9억 7천 있잖아 3억 어딨어 3억 3억 어딨는데 아 이거 있네 야 이거 이거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그러면 비엘이 몰빵 10억 썩스케 되겠는데 야 이거 있으면 비엘이 쓸 수 있다 할래?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스케티만 한 거 같은데 너무 겹치는 거 같은데 이거 며칠 전에 했던 거는 lpcp lpcp 20억짜리 3억 크로스용 그 다음에 안했네 안했네 120억 안했네 10억 썩스케 안했네 오케이 야 그럼 하자 이거 괜찮겠다 오케이 비엘이 몰빵 10억 썩스케 음 맘에 든다 질라탄? 하나만 골라 질라탄 할래 비엘이 할래 하나만 골라 자 자 돈은 정확하게 13억 있네 질라탄? 오케이 자 12억 어 썩스케 네 어 그 다음에 어 한명 1억 한명 8천 정도 그 다음에 질라탄 몰빵 질라탄 몰빵 해달라고 그러고 127405 127405 뭐 돈은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질라탄 어 어 가레스벨 어서와 질라탄 더 비싸 야 질라탄 더 비싸 5억 4천이야 하하 샛 질라탄 5억 5천 어 어 이거 완전 몰빵인데 어 상담자다 상담자 상담자 에 자 그 다음에 야 야 위머 그러면은 남는 돈이 7억 남네 한명당 7천으로 가야 돼 7천 야 골키퍼부터 가야겠네 골키퍼 돈 엄청 아껴야 돼 골키퍼 어 유튜브 딜레이 좀 빨라졌어? 조금 수정해서 빨라지게 어 눈치 빠른데 가레스벨 남자는 그냥 가는거야 오케이 어 골키퍼는 시몬 얼마지 시몬 1억 넘나 어 겁나 비싸네 그냥 이윤재 가자 이윤재 골키퍼는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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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가마 3천 K리그 클래식은 뭐 똑같네 뭐 별 차이 없네 뭐 이정도면 뭐 큰 차이 없는거 같애 다이빙 핸들링 7차이 의미없어 의미없어 김병지 가달라고? 김병지 알았어 어떤 김병지 아 주인이 원하는게 있네 또 이거 가격차 얼마 안된다 여기가 어 자 K리그 김병지 4200 아 딴것도 몇개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자 센터백 그러니까 센터백 공격수는 먼저 갈까? 나 내 생각에는 아 공이? 윙어 먼저 가자 윙어 여기서 돈 많이 좀 아꼈고 윙어로 왼발은 디마리아 디마리아 왼발 고종수는 얼마지 고종수 비싸고 싸고 그런거 신경 안써서 모르겠어 고종수 9500 아 고종수 비싸네 아 고종수 참여도 좋네 화려한 개인기 예리한 가마차기 속력 86 속력 86 아 괜찮은데 고종수 한번 가보자 크로스 91 고종수 싸네 고종수 어때 고종수 리트만에 리트만에 1억 넘어서 안돼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고종수 9500 무리수 한번 더 보냐 고종수 디마리아는 얼마지 디마리아 9500 비싸네 안돼 안돼 야 오른쪽은 루니나 차두리 어때 어 루니도 9500이야 자 차두리 차두리 5800 차두리 6000 차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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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달은 오져요 91 이천수보다는 난 차두리인데 이천수도 뭐 볼까 스테미노도 차두리 좋고 민첩은 이천수가 좋고 그쵸 꼴결 꼴결 이런거는 얘가 좋아 이천수가 근데 몸빵 치달은 차두리지 나는 차두리 차두리 6300 값도 딱 맞아 돈이 얼마 안 남았네 돈이 5억 남았네 5억 아 센터백이 걱정인데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공격진은 됐고 공격진 됐고 공격진 됐고 자 수비라인 갑시다 어차피 한국팀 될 수 밖에 없어 수비라인 갑시다 수비라인 지금 다 비싸갖고 주인이 이렇게 하겠다 주인이 이 쉐링엄 어때 그럼 쉐링엄 쉐링엄 좀 싸지 않냐 쉐링엄 사먹이네 야그러 유상철은 써야지 유상철 유상철 유상철은 꼭 써야되는 선수고 유상철도 비싸 이율룡 이율룡 싸네 비오프 비오프 4억 8천 어우 엄청 비싸네 야 을룡타는 쓸까 을룡타 싸서 쓰고 싶은데 4천 속력이 조금 느려 80 어 을룡타 4천 파울레타 별로지 파울레타 개싸 개싸 파울레타 나는 싼 선수 중에서 제일 좋은 선수는 쉐링엄 인거 같애 쉐링엄 나 왜 이렇게 싸는지 모르겠어 속력 파울레타보다 키도 더 크고 몸도 더 좋고 어 속력 똑같고 속력 똑같고 오보를 똑같고 얘도 저기도 참여도 히든이 좋아 쉐링엄은 높음 낮음에 예리한 가만히 강력한 히든이 있어 나는 쉐링엄이 더 좋아해 카페에 가면 스케줄 신청 거기 댓글 다 안되있어요 유상처럼 비싸서 못가고 쉐링엄 몰빵을 바꾼으로 아 아 이랬다 저랬다가 이제 못 바꾼다 이제 못 바꾼다 쉐링엄 3억 그럼 쉐링엄 몰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 그런데 자 그럼 이율룡 안가고 조금 한 명당 1억짜리 선수 가도 되겠는데 가운데 좀 수비라인 먼저 가자 수비라인 다비조루이스 얼마지 아 그러면은 아 이 케미를 스페셜 케미로 한 다음에 보자 돈이 조금 많아졌으니까 다비조루이스 비싸네 어우 수비수 싼거 없냐 콩명보 싸다 1억 3천 180 근데 키가 좀 작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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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크네 강철몸 김현수 써본 사람 어 김현수 괜찮네 돈 없을 땐 김현수지 김현수 5,800, 6,000 어 야 지금 10억 10억짜리 썩쓰케이브 좋은거 어떻게 써 그 다음에 람은 비싸고 키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 수비수 재진처리 키는 겁나 큰 편이네 존테리 얼마지 존테리 쓸까 존테리 된다 1억 5천 존테리 돈 좀 써 그래 존테리 스탯스는 압살리지 그래 1억 6천인가 1억 5천 존테리 돈 좀 쓰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5코차 되겠는데 5코차 5코차 1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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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2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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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9천 9천 근데 이거 내 생각에는 공이 가고 돈 아끼는게 날 거 같은데 어 나 공이가 난 거 같아 돈 아끼고 근데 케이가 좋은점이 왼발이라서 그걸 줬네 2영익 2영익 키 크네 2영익 2영익 겁나 느리네 속도 79 공이가 얼굴이 잘생겼어? 이영표 송종국이 1억 8천 최강이가 스탯은 좋아 최강이 스탯 좋잖아 겁나 좋아 속도 80 키피 175 최강이 좋은 것 같아 최강이 8500 회원가입 해야지 음 됐어 됐어 여기 두 개만 세우면 되네 수병무늬필더는 뭐 여기 알론소 김상식이지 뭐 여기는 알론소 김상식 말고 갈 수 있는 애가 없어 지금 유상철 아 유상철 된다 유상철 알론소 김상식 아 김나밀 되네 김나밀 김나밀 좀 지겨운데 김나밀 가자 김나밀 가자 공이 김나밀 8400 8500 김나밀 정도면 훌륭하지 어 어 오 돈 남는다 여기 오코차 같은 거 하나 넣으면 어때 오코차 오코차 오늘 10억 돈 안 와 오코차 두십억 와 겁나 비싸네 발데라마 얼마야 발데라마도 1억 8000이 넘네 발데라마도 1억 8000이 넘네 박지성 아 박지성도 괜찮은데 박지성 생제라 비싸다 대쿠 얼마야 대쿠 싼 거 없나 월드레전드 싼 거 월드레전드 다 비싸네 리트만엔 있다 1억 1200 그리고 이율룡을 빼고 유상철을 가자 유상철 8300 아우 돈 남았어 돈 남겼어 야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어 거의 공이 거의 한국팀이야 역시 썩스캔은 한국이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국선수 일곱 명 들어왔어 차두리 빼고 누굴 누굴 써 차두리 빼고 쓰레가 없어 리트만엔 오코차로 바꿀래? 그리고 오코차 가자 그럼 오코차 1억 8000 차라리 리트만엔을 쓰고 융베리 네드베드 이러면 얼마지 어 리트만엔 후졌어 야 5억이야 와 겁나 올라왔네 어때요 맘에 들어? 어 쪼님 어서요 이틈 맘에 드냐? 구매에 들어갈까? 어 네드베드 겁나 올라왔네 로봇 2억 로봇 2억 깎아야 할걸 요즘 어 자 그럼 구매 들어갈게요 니네 뭐 시세를 모르는구나 로봇 얼마 비싼데 옛날 로봇이 아니야 로봇 2억이야 서정은 또 비싸 돈이 없어 서정화는 쓸 수 있어 근데 나는 차두리 쓰고 싶어 오늘은 차두리 치사로 오지다고 오지다고 오 고정수 엄청 싸게 샀다 하악 가는거 보다 오 고차 김나이밀 오 고차도 싸게 샀어 야 김나밀도 하한가야 어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에 쭉쭉 나오나 김태형 존태리 아 이제 존태리는 시세 좀 올라왔네 김연수 최강이 야 김연수 4,700 어후 진짜 싸게 샀네 누가 지금 우리 살 때 자꾸 풀어주는 것 같은데 돈 남았어 돈 남았어 10억 썩스케 라고 해야겠다 10억 썩스케 아 이정도면 완전 뭐 10억 썩스케 해야죠 돈 쓰는건 오래 걸리고 쓰는 원래 실제로도 인생도 그래 돈 모으는거 엄청 오래 걸리는데 돈 쓰는건 금방이야 뭐해 그 빵카가 많아 ㅅ 발음 안 돼 왜 안 돼 잘되는데 ㅅㅂ 로마 잘 되잖아 아 이정도면 팀 잘나왔지 어 팀 좋네 어 팀 맘에 든다 야 오보로 91 91 92 오보로 좋고 어 요즘에 세미 B라고 세미 B includes 응 썩쑥해 왜 어 경험치는 많네 김병진 표정 봐 으 으 으 아 으 아 존 테리 해맑게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연휴때 방송하고요 아 토는 오늘 안해 어 열려려는 고마워 땡큐 아 이거 다음에 몰라 다 먹어야될 아 아 아 으 으 으 은 또 나 아니라 1회 5 그냥 내 마음이야 으 으 아 한 달에 한 번 고양이 내려가? 그렇게 자주 내려가? 야 짱이다 힘들지 않냐 한 달에 한 번 가면 아 한 달에 한 번 가면 할머니지 김천 김천대구면 얼마나 오르냐? 대구는 어디냐 김천은 어디지 모르겠다 추석 때 러시아전 이길 것 같아? 글쎄 알 수 없지 한 시간이야? 널널하게 한 시간이야? 한 시간이면 금방이네 한 시간이면 금방이네 X, Y, B, A, L, T, L, B, Y, X, R, B, A, L, T, L, B 압력수 아무도 안 씻어? 근데 요즘에 들은 좀 씻지 않냐? 오 존태리 존태리가 잘된 거야? 김경지가 못 막은 거야 이거? 겁나 헷갈리네 이거 누가 잘한 거야 이거? 자 그럼 출정식 한번 갈게요 아 잘못 눌렀다 아 찐장 3위 한번 씻어? 아따 심하네 자 오버롤 110, 110, 111 만렙 찍으면 113, 113, 114 나오겠다 고종수 쉐닝어미 오버롤 112 제일 좋네 김나밀 112 최강이는 오버롤 겁나 좋아 최강이 존태리 똑같이 113이야 최강이 이정도야? 한번 나중에 써봐야겠다 최강이 어 푸근이 오랜만이야 김경지살 안 먹어 차두리를 한칸 밑으로 내리면 더 올라가겠네 연휴 때 방송하고요 상대는 뭐야 이거 갈라... 갈라타사라이? 어떻게 읽어야 돼 저거? 갈라타사라이... 갈라타사라이... 금카였나? 저 SK가 우리나라 SK는 아니지? 남는 돈으로 후보 사야죠 후보 예전 드롭밤 어쩐지 많이 들어본팀 같더라 오늘 패키지 새로 뜨나? 그렇지 둘이야 떼어 봐 고종수 머리만 노랗고 이거 헤딩을 못해 고종수 머리만 노랗고 인증하고요 눈치채기 아이유, 찬잔 라아 아 이걸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45경 부캐가 상대 좀 해 어 눈치 빠른데 문파이네 상대 이레베레가 아닌가 봐 잘해 부캐인가 봐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미스도 이쯤에 있어서 고미스 아 포메이션 한번 바꿔야겠다 안 풀릴 때는 포메이션을 바꿔줘야 돼 벌던 벌던 없구나 겁나 던지는 건 짧네 이제 포메 바꾼 효과가 나타나겠지 아 이거 짤렸어 자식 잘하네 김창 이것도 하나 똑바로 못 찾아 어어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아이스 유상철 아잇 잘하네 어 아우디 아우디님 펜 잘가 우와 잘한다 방금 패스도 장난 아닌데 오타베스 아니오 결국 이렇게 끝나겠네 아 한 꼴밖에 못 넣다니 시야 봐라 끝 포메 바꾸고 이겼네 결국 유상철이 해냈네요 자 주인분 팀 잘 쓰세요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 이렇게 해서 10억 썩스케 한번 짜봤습니다 10억 썩스케 쉐어링업 몰빵이지 그럭저럭 쓸만한 거 같아요 16억 썩스케 쉐어링